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임신했을 때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약이니까 도대체 얼마나 독한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피부과 전문의라면 환자분들에게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피부과 약은 독하다던데요? 라는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니 땡굴뚝에 연기나지는 않겠죠. 정말 피부과 약은 독한지 아니면 왜 이런 말이 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항히스타민제입니다. 피부과에 가장 많이 오는 질환은 알레르기, 두드러기입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면 우리 몸에 히스타민이라는 것이 분비가 되고 이러한 것이 간지러움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줘야 증상이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 즉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이 히스타민을 막는 항히스타민제라는 것입니다. 마치 정형외과에서는 진통소염제가 제일 많이 쓰이고 이비인후과에서도 이 항히스타민제가 많이 쓰이겠죠. 그런데 옛날에 쓰이던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졸리거나 입마른 증상 등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나온 2세대, 3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이러한 졸린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장기 복용에도 안전한 약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피부과 약을 처방받으면 졸리고 나른하니까 약이 얼마나 독하면 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1세대 항히스타민제를 사실 적재적소에 써주면 좋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간지러워서 잠을 못 자는 경우에 자기 전에 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간지러움증도 줄이면서 잠도 잘 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즘은 이런 졸린 부자형들이 거의 없는 2세대, 3세대 항히스타민제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여드름 약입니다. 여드름 약으로 주로 쓰는 것은 바로 이소트레티노인이라는 비타민 A인데 이건 태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의 불의에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임산부들은 피해야 하는 약입니다. 즉 임산부들이나 임신 계획 중인 분들은 복용하면 안 되는 약입니다. 하지만 약 복용을 중단하고 한 3개월 정도가 지나고 임신을 하게 되면 태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불임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임산부들과 전혀 임신 계획이 없는 분들에게서 이런 간이나 콩팥의 독성 같은 걸 따졌을 때는 사실 타이레놀과 같은 일반적인 약들과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임신했을 때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약이니까 도대체 얼마나 독한 거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태아에 대한 영향을 제외하고는 다른 약들과 그렇게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는 무좀약입니다. 무좀약으로 먹는 약들 중에 간독성이 있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무좀약은 제 예전 무좀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톱 무좀으로는 비교적 수개월 정도의 약을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 발톱 무좀은 주로 먹는 약으로만 치료했던 예전에는 이런 먹는 무좀약이 당연히 독하다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무좀약으로 먹는 약을 처방할 시에 주기적으로 피검사를 하고 또 무엇보다 핀포인트나 루눌라처럼 실비가 되는 무좀 레이저들이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먹는 약에 대한 비중이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환자들도 무좀약을 먹는다고 무조건 간 수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며 최근 건강검진 수치상 간 수치가 정상 범위였다면 사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번째는 탈모약입니다. 먹는 탈모제의 경우에 가임기 여성의 경우 임신 시 태아의 발달 이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보통 피부과 의사들이 굉장히 주의하는 내용이고 또 가임기 여성에게서 절대로 남성들이 먹는 탈모약을 처방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섯 번째는 스테로이드입니다. 피부과뿐 아니라 내과나 이비누과 같은 각종 알레르기 반응이나 염증 반응을 다루는 모든 과에서 스테로이드를 사용합니다.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적재적소에 쓰면 굉장한 명약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하면 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피부과에서 치료 목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쓰는 경우는 류마티스 질환이나 자가 면역 질환 치료 등으로 쓰는 것에 비해 용량이 굉장히 적고 또 장기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심한 알레르기나 아토피를 제가 불이 나는 것에 비유를 하는데 불이 활활 나는데 소화기와 같은 어느 정도 강한 방법으로 불을 끄고 나머지 잔불씨를 양동이로 물 푸다가 꺼야지 처음부터 불이 활활 나는데 양동이로만 이렇게 물을 퍼서 끄려고 하면 즉 알레르기를 초기에 적극적으로 제압을 잘 해주지 못하면 오히려 치료도 안 되고 이후에 잔불로 생기는 파급 효과로 알레르기나 염증 반응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즉 초기에 적절하게 사용을 해주면 큰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피부과뿐만 아니라 의약 전반에서 적절한 질환을 잘 사용하고 또 잘 중단을 해준다면 장점이 큰 약이니까 피부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잘 토약하시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약은 독한가요? 라고 질문이 나올 수 있는 이 피부과의 모든 약들을 긁어 긁어 모아서 설명해드렸습니다. 싹싹 모으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독한 이야기 아니라는 것은 아시겠죠? 지금까지 더셀 피부과 대표 원장, 더셀 화장품 대표 심현철이었습니다. 끝.